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랬습니다. 혜진의 풍경 말고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. 부디 파도 사이로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길 바랍니다. 수사 종결보고서 하나 해라. 자살인데 사치를 못 찾았다고요? 원래 순한 양반인데 말을 못하게 되고 나서 성질이 그래 됐어. 근데 그 학생이 여기 섬에 다른 분들하고는 왕래가 거의 없었대요. 그 애가 갑자기 그렇게 된 일을 찾고 있는데 아쉽다고 왜 자꾸 나가라 그러는데 난 시간이 좋다고 죽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랬다고 혜진의 풍경 말고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. 혜진의 풍경 혜진의 풍경 혜진의 풍경 혜진의 풍경